45 RPM의 무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남자들은 후, 여자들이 하, 우리 앞서 살아야지, 후하, 후하 남자들은 후, 여자들은 하, 우리 앞서 살아야지, 후하, 후하 이제서야 첫 번째 이야기, 본다리군 우리는 준비된 이야기군 그때 신의 망상, 그 내신 뉴헤라스 내게 위력한 박수, 목축과 이야기 본다리군 오늘 춤을 외워, 열려라 샴페 존자대는 샴페이라면 넌 이제 참회 특기의 노래 불러, 우리 무대방세 크기동동, 리기레이덩 노림동, 애늘도, 리듬을 타면서 Rhythm을 타면서 Q.S.O. 정찰돈, 리깃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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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깃돈 DJ, drop the beat, 1, 2, 우린 준비돼 있어 B4, yeah, come on the flow 다시 및 앞이 바닥을 흘러 1, 2, 3, 3, M, C, 4, 5 이야기는 I, N, G, 우리와 함께하는 슈퍼터치 리듬 위에서 우린 꿈같이 난 많이 넌 번업하고 있는 멀데 딴 거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 절대 워싱 어떤 피 난 지금도 설렘 더 늙어 뭐 할래 난 무대에 설렘하게 흐르고 흐리며 춤을 춰 여덟이 힙합으로 숨을 쉬어 이만큼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먼저 그때 그곳에 머물러 You know what time it is 이제 살고 달리지 고기 원심댄대로 우리와 함께 볼과 말 피해 다큐멘터리 매일 얘기하는 힙합 매일 얘기하는 힙합 얘기와는 다른 내 사랑이 나랑 만나고 헤어졌던 얘기하려 신나게 나를 추억 감사한 하루였고요 팬의 소중함도 다시 알게 됐고 굉장히 뜻깊은 하루였습니다 music network mnet music network mnet perspective 음 무슨 일 년 까 craks 분리 걍